처음 사용시 알아야 할 작동방법과 주의사항이 궁금해요. 회전식 건조기를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유통과정에서 건조기 내부에 먼지가 들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드럼 내부에 약간의 젖은 헝겊을 놓고 약 30분간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가 완전히 되지 않은 건조물을 제품에 넣지 마세요. 건조가 가능한 의류인지 확인 후 건조물을 분류해서 건조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사용설명서의 건조물 분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대형 세탁물을 넣는 과정에서 고무패킹이 이탈되는 경우 제자리에 밀어 고정해 주세요. 건조기 문과 고무패킹 사이에 세탁물이 끼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이즈가 큰 건조물은 단독 건조해 주세요. 세탁물을 안쪽으로 뒤집어 넣어 주세요. 이불 커버 및 베개 커버는 건조하기 전에 지퍼를 닫아 주세요. 작은 건조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연성 물질이나 기름이 묻은 의류는 절대 건조하지 마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건조가 끝나면 건조물을 바로 꺼내주세요. 건조물을 드럼 안에 장시간 방치하면 주름이 생기거나 눅눅해질 수 있습니다. 건조 시간과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해 보풀하기 필터는 사용할 때마다 청소해 주세요. 건조가 끝난 직후에는 드럼 내부의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화상에 주의해 주세요. 물통이 있는 제품일 경우 사용 후 물통을 비워 주세요. 물통이 있는 제품을 비워 Satan의 제품을 비워 주세요. 물통이 있는 제품을 비워 주세요.